이근철의 굿모닝 팝스 오날 갑자기 대타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날 대타를 오전에 통보받고 오후 늦게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부터 투입이 됐는데 그게 벌써 8년 됐네요 요즘은 제가 경험할 수 있을 때, 도로에서, 수퍼말말로,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을까요? 넌 이근철! 아니요 잘생각해요 굿모닝 팝스는 잘생각해요 AG&PEERS,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력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자신이 너무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을 너무 잘생각합니다 정말 아이부터 99세의 어르신까지 들어주시는 방송 감사드리고요. 여러분이 있게 저희가 함께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어디에 계시건 무엇을 하시건 자, 여러분 열정적으로 매일매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. live with passion!